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타로운 새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 하반기에 하늘이 내리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자 고래 그리고 소 황소 그리고 백마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사자를 골라주신 분부터 하늘이 주는 선물을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사자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반기 여러분들에게 내릴 선물 하늘이 주는 선물을 한번 볼게요 네 엠프레스 카드입니다 엠프레스 카드 자 여황제라는 카드인데요 이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금성이 있기도 하고 또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주 간단히 봤을 때 풍요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자 재물적인 운도 되는 거고요 약간 풍요로운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다 내가 좀 쪼들렸던 일들 이제 좀 풀리면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몸도 좀 편안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는 이사 운도 가서 이사를 가서 좀 편하게 이제 있을 곳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한데 뷰티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뷰티샵, 네일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아름다움 나 자신을 좀 꾸밀 수 있는 하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옷 그리고 우리 집 꾸미고 싶었던 거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용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좀 마음에 들게끔 꾸미는 그런 하반기가 되겠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라든지 결혼하신 이 신혼부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는 이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이다 또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네 나인 펜타클이네요 역시나 이게 비슷한 카드예요 여기는 여황제고 여기는 귀부인 옛날 말로 하면 뭐 복부인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자 내가 정원을 막 꾸미고 있는 모습이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원, 집 이런 것들을 꾸밀 수 있는 거고요 또 펜타클 이 자체가 뭐냐면 수황물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론이란다 결과물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자 9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꽉 찬 수입니다 9번이라는 거 내가 한 일에 대한 수확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디테일 카드 한번 볼게요 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면 텐 오브 컵스 카드 네요 이것도 어떤 만족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머릿속이 꽉 찼다 그리고 내 지혜로 지성으로 꽉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휘할 하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머리가 작동을 한다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천칭 자리 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자 내가 뭔가를 만족하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애정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결혼을 했다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배우자가 굉장히 재물 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좀 내조를 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배우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 하나 볼게요 4 of ones 카드입니다 4 of ones라는 것은 집 일단 간단히 봐서는 집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내 마음의 안식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당히 안정으로 간다 여러분들의 하반기는 좀 어지러움던 또 막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매듭을 풀면서 좀 편하게 간다 만족감을 얻는다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식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4자분들 네 이러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다 자 8월달에 이후로 9월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머리를 한번 식히고 오면 운기가 상승한다 라는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점성 카드로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 카드 하나 볼게요 네 쌍둥이 자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쌍둥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한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형제 자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넓게 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내 가족들 가족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하반기이다 그리고 누군가와 소통하기에 상당히 좋아진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다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자 골라주신 분들 이렇게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고래로 골라주신 분들 하반기 하늘이 줄 선물을 한번 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네 5펜타클이 나왔구요 그리고 3완즈 카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5번 5번 카드인데 약간의 과정은 좀 거칠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한 재물운 이런 것들은 괜찮다 자 5번 이 펜타클을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죽고 또 발목도 다치고 이렇게 해서 누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이제 성당 교회가 되겠는데요 이런 곳을 걸어가는 모습 결국에는 이 재물운으로 재물운으로 발전을 할텐데 그 과정은 조금 좀 거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요시법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을 조금 뭐 뽑기는 좀 힘들다 바쁜데 바쁜데 직원 뽑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좀 많아지는 거 과정이 좀 거칠죠 돈을 벌어도 조금 내가 몸이 좀 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어디 돈을 좀 융통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래도 대출을 해줄 곳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매우 바빠서 나한테는 신경을 좀 덜 쓰고 내가 내가 바빠서 또 자식분들한테는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재물운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재물운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숨 돌리는 한숨 돌리는 그런 모양새다 내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꼭 이사를 가서 내가 원하는 단독주택 아파트 혹은 사고 싶었던 물건 혹은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타로, 명리 여러분들의 철학 그리고 가고 싶었던 곧 여행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의 충분한 재물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정도의 재물운이 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9 of 1 카드네요 이거 보세요 좀 일이 많다 일을 통해서 일 때문에 내가 해외에 갈 수도 있고 또 좀 멀리 갈 수도 있는 거 출장을 자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일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좀 짊어진 책임 같은 것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재물운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사수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계획했던 일을 약간은 거칠지만 연말에 딱 정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90% 정도는 만족한다 90% 이상 만족한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래 분들 자 이게 만족감 이런 카드가 나타났잖아요 텐허브컵스 카드입니다 음 자 막 이렇게 돈 벌고 일 열심히 했더니 아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감 아 이 일을 잘 선택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내적인 심적인 두려움은 있었으나 그래도 아 이 일하기 잘했다 시작하기 잘했다 남들한테도 칭찬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어 두장이 나왔네요 여기도 또 물카드 나타났네요 식스컵스 카드 있고요 그리고 퀸완스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스 일 카드죠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완성 승진 만족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강의한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식스컵스 카드라는 거 이 카드와 일맥상통 하는데요 3번 6번은요 어떤 갈등을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와 대인관계가 좀 새로워지거나 음 이런 것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서 거기서 오는 나의 정보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거 나타나고요 자 전갈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들을 끝내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대감 이런 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카드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럼 고래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황소를 골라주신 분들 하반기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봐요 네 오 빛이 약간 반사됐는데 아 보세요 여러분들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 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또 펼쳐볼게요 음 그리고 텐으로 보고 앉으네요 음 자 이 카드는 보면은 하반기 일적인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음 자 그것이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새롭게 직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하반기에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 페이지 원즈죠 그것이 오 오픈빨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픈빨이라 그러죠 이것이 뭔가 음 하반기에는 상당히 일이 확장 일의 확장이 상당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새롭게 시작했던 거 2022년 들어서 음 이민년 들어서 시작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일이 많아진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복을 주셨다 일복 터졌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불적인 기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시작한다 불적인 기운이 뭐냐면 본격적 활동 좀 나를 빛내는 거 내가 어떤 걸 배웠으면 이 사회에 직접 투입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확장을 했다 그러면 더욱더 그 화적인 기운을 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막대기가 이 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분명히 이 불 불길이 번진다 라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 생겨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이 좀 많아지겠으니 여러분들은요 이 체력 건강을 좀 길러놔야 돼 체력을 좀 길러놔야 된다 라고 나타납니다 일단 또 디테일 카드 보면서 또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죠 투오브 카업스 카드네요 자 어떤 사람과의 거래성사 어떤 회사와의 성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서울시면 뭐 모아주택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싸인할 일이 있다 별자리 보면 이제 수성이라고 있거든요 수성 이거는 금성이기도 하고 자 내가 어떤 싸인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문서를 취급하고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사되는 것이 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청년분들은 수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면접 혹은 고시 공무원 고시 이런 것들 이명고시 이런 것들이 괜찮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조언카드가 딱 나오는 거죠 뭐냐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시작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고요 확장성이 상당하면서 그리고 누군가와 거래를 하게 되고 누군가와 맞닥뜨려서 경쟁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개자리 분들 상당히 괜찮고요 또 이성운이 발동한다 발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디테일카드 한번 볼게요 네 3 오브 컵스네요 2 오브 컵스에서 3 오브 컵스로 갔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수성 나타났죠 여러분들 사인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까지 2번에서 3번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어디서 상 받을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공무원이다 경찰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뭔가 성과를 내게 되면은 어떤 승진 이런 것들이 빠르잖아요 이 승진 수도 된다 그래서 하반기는 반드시 시작하는 기운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엄청난 스피드로 확장하는 기운이 있으며 누군가를 잘 만나서 내가 그들과 축하할 일이 있고 축하 받을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점성카드로 마무리를 하죠 역시나 이 목성 익스펜션 확장이라는 거죠 목성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성학에서 목성이 올해 주인의 별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잘 나타날 것이다 내가 이제는 기분 좋아서 누군가한테 한턱 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놀이기구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주사위도 있고 게임하는 거 즐기는 거 내가 취미생활 갖고 즐기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황소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해석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백마를 골라주신 분들 하반기 하늘이 줄 선물 하늘이 내리는 선물 한번 알아봐요 기분 좋게요 네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선물을 주는 듯 합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꽂히든 이 컵을 주는데요 컵을 여기는 하나는 큰 걸 세워놨고 무언가 상을 주는 듯한 느낌 너가 이거를 가져가서 잘 키워봐라 라고 하는 느낌이죠 자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을 받기에 좋다 상을 받고 보상받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도 나타나는 거죠 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 뭐 머리 지혜 또 감성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감동을 줄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뭐 미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한테 막 이제 지나갈 때마다 막 손님들이 단골이 많이 생기고 머리 너무너무 잘 됐다고 막 선물 주고 팁 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식업 한다 그러면서 서빙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팁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죠 감동을 주고 친절함 나의 이 인간 됨됨이 친절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자 쓰리 오브 펜타클이네요 자 나의 이야기를 뭔가 경청하는 사람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요 일단은 일단은 나의 주체가 이것으로 봅니다 뭐냐면 누군가한테 설명을 한다 거래처를 뚫는다 응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하면서 강의를 한다 혹은 내가 미용사인데 또 미용사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 이제는 내가 손님들 고객들 상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렇게 강의를 나갈 수도 있다 응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강의하고 또 강의하면서 나도 배우고 또 자 이 쓰리 펜타클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간에 이 재물 운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로 인해서 상당한 재물 운을 발생시킨다 라는 것도 되는 거고요 특히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건설 건축 이런 것에 관련된 분들 상당히 좋다라는 것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살 때 부동산 업자를 좀 잘 만나서 좋게 좋은 운이 되어서 운빨이 좀 따라줘서 좋은 집을 구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 집을 어떻게 어떻게 고칠 수도 있다 새롭게 분양 받아 들어가는 집이 이제 조금씩 개조 가능하잖아요 방을 튼다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이사 가는 곳에 그런 뭔가 좀 고치고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마 골라주신 분들 또 디테일 카드 봐야죠 또 이사 카드가 나왔네요 집 카드입니다 4 of wands 카드예요 4 of wands 내가 어딘가에 속한다 라는 거죠 내가 속한 곳에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안정감을 찾는다 인테리어 해서 자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아니면 집을 고친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 정보를 주고 또 재물운으로도 이렇게 발생을 시켜줘가지고 내가 그 집을 완성한다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으면 좋은 중개인을 만나서 이사를 해서 안정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혹은 이것은요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있게 경사가 있겠다라는 거죠 배우자나 자식분들 부모님분들이 잘 된다 승진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회사가 이제 뭐 어디 주식이 상장된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고 자 5 of pentacle 이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재물 운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재물 운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또 꽤나 이렇게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새로 배우면서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서 또 나갈 것도 약간은 예상을 하셔야 된다 어딘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는 좀 투자 개념이다 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균형 잡힌다 연말에는 하반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한 번쯤은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조금 거칠게 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는 거 그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 천칭자리 분들 상당히 좋고 이것은 이 균형이 2번 이 칼카드인데요 균형이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하고 이성적인 것들 내가 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점성카드를 하나 보죠 네 캔슬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자리 뜻하죠 계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있을 것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백마분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